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거의 60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동안 우리의 곁에서 전국 연기를 보여주는 한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강부자인데요. 강부자는 포근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60년 연기 인생 동안 쉼없이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는 물론이고 아직까지도 연극 무대에 설 정도로 연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배우인데요. 오랜 연기 생활로 남부러 올 것 없는 삶을 살아왔을 거라 생각되지만 강부자에게도 인생의 그늘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남편의 외도와 또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 마담뚜에 대한 루머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강부자는 참 많이도 울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강부자를 힘들게 했던 사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부자는 1941년생으로 올해 82세입니다. 고향은 충남 논선시며 연극배우로 활동하다가 1962년 KBS 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TBC 동양방송 공채 1기 탤런트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주조연을 넘나들며 수많은 히트작에 출연하였고 특히 김수연 작가와 친분이 있어서 김수연표 드라마에 많이 출연하는 편입니다. 강부자는 외관상 복스러운 스타일이라 그런지 20대부터 중년 부인의 역할을 많이 맡았습니다. 보통의 20대 여배우라면 그런 역할을 거부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그녀는 마다하지 않았고 항상 최선을 다해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농심이 라면 회사로서 상당한 발전을 이룬 1981년부터 1994년까지 10년 넘게 라면 제품 전송 모델로 활약하기도 했는데요. 푸근한 이미지와 더불어 특유의 웃음소리와 편안한 느낌의 목소리 덕분에 농심 아줌마라고 불리는 등 사실상 농심 나면 CF 모델의 영원한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부자는 그렇게 연기자 생활을 이어가던 중 운명의 단짝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KBS 공채 탤런트 2기 동기였던 이무건인데요. 이무건은 수사반장, 제1공화국 등에 출연했지만 배우로서는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당시 이무건은 인기 스타도 재력가도 아니었지만 강부자는 자연스럽게 남편의 매력에 끌렸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무건이 해군 의장대 출신인 점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무건과 강부자 두 사람은 4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비밀 연애를 했고 1967년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55년째 조용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요. 물론 행복한 순간도 많았겠지만 강부자는 남편의 외도에 남몰래 소가리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강부자는 최근에 들어서야 이 같은 사실을 방송에서 토로하며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강부자는 또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이무건과 다시 결혼을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속이 많이 상했음에도 남편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는 강부자의 사랑은 참 대단해 보이는데요. 강부자는 한 방송에 출연해 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강부자는 참았지 우리가 이혼하면 사람들이 다 이무건이 많이 참았겠지 강부자가 좀 극성스러워 사느라고 애썼겠지 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많이 참고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강부자의 남편 이무건은 겉으로는 살살 웃고 선해 보여도 화가 나면 정말 무서웠다고 하는데요. 신혼 때 화가 나면 장롱에다가 재떠리를 던지기도 했고 강부자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한강 다리에 버리고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무건이 젊은 시절 바람도 많이 피웠다는 것을 직접 방송에 나와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강부자는 그동안 참았던 것이 억울해서라도 이혼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첫째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남편은 가정에 소홀했지만 입 밖에도 안 꺼냈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쯤 남편은 바람이 나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사흘씩 나가 살았으며 S호텔에서 상대 여자와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강부자는 상대 여자가 누군지도 다 알았지만 참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항상 방송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저녁 5시만 되면 그 여자에게로 사라졌는데요. 강부자는 눈물을 흘리며 난 이 남자하고 끝까지 살아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러나 강부자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들이 둘이나 있었기에 참았고 남자가 정말 바람둥이로 도저히 구제불능이면 헤어져야겠지만 어쩌다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고 하는데요. 호적의 자기 이름 옆에 엄연히 내 이름이 있고 그 밑에 아들도 있는데 그래봤자 다시 돌아오지 뭐하겠나라고 생각하며 긴 시간을 인내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와는 다른 사고방식인데요. 그 당시에는 많은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고 다녔기에 사회 통념상 묵인되기도 했습니다. 강부자와 이무건은 정말 많이 싸우면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절대 친정에 가지 않고 각방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 자리에서 화해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장수 부부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4월 결혼 50주년을 맞아 금혼식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금혼식을 올린 이유는 미국에 있는 손주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한편 강부자는 엄청난 루머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자 연예인들과 재벌 총수를 연결시키는 마담뚜였다는 소문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루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는 정주영 회장이 자주 나오는데 원래 그 전부터 둘의 친분이 막였겠고 게다가 강부자가 국민당의 국회의원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 후 소문이 더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강부자는 예전부터 내가 여자 후배들을 재벌 총수에게 소개시켜주고 돈을 챙긴다는 소문이 돌더라. 이런 악성놈어가 도는 것은 아마 내 생김새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강부자는 사실 겉으로는 웃었지만 뒤에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정주영 회장한테 재떨이로 맞았어라며 물어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했기에 그런 소문이 돌까 생각하면서 애들이 얼굴도 못 들고 다니면 어떡하나 걱정했다고 합니다. 강부자는 마담도라는 소문의 사실이 아니라 말해도 이미 믿는 사람들에겐 통하지 않을 것이 뻔해서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들어서야 그런 소문에 대해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부자는 mbc의 브리온 비디오스타에 출연했을 당시 내가 후배들에게 무슨 회장을 소개시켜줬다고 그러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었다. 시끄러운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낫다. 내가 안 했으면 가만히 있는 게 낫다며 그동안 나서서 해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루머는 생사람을 죽이는 행위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발언들을 통해 강부자가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부자가 마담도 역할을 진짜 했는지는 본인만 알겠지만은 강부자와 정주영 회장의 신분 자체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강부자는 1993년부터 통일국민당 소속 제14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국회의원을 하게 된 것도 정주영 회장의 구애로 통일국민당에 입당을 하게 되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주영의 전국구 의원 자리를 물려받을 정도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치인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모습을 보여주던 강부자는 정치에 큰 뜻은 없었는지 1996년부터는 정치계를 떠나 다시 연기에만 전념했습니다. 한편 강부자는 긴 세월 동안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강부자의 나이도 이제 여든을 훌쩍 넘기고 있기에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는데요. 항상 떠난 사람들의 그리움은 남아있는 자들의 몫이 되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강부자는 지난해 한 방송에 나와 배우 전미선을 추억하기도 했는데요. 전미선은 강부자와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을 10여 년간 같이하며 옷을 맞춰왔습니다. 전미선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에도 함께 무대에 올랐었는데요. 전미선은 강부자에게 딸보다 더 딸 같았던 후배였다고 합니다. 어버이날이나 특별한 날에는 항상 딸 노릇을 하려고 애썼다고 하는데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작품을 공부할 때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항상 대본을 들고 강부자의 집으로 쪼르르 왔다고 합니다. 그런 딸 같은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강부자는 많이 그리운 듯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의 곁에서 엄마이자 할머니로 꾸준한 활동을 보여주는 강부자의 열정은 참 대단합니다. 비록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와 악성 루머로 인해 마음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런 힘든 것을 다 견디고 티내지 않은 채 쉼없이 작품 활동을 해온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든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도 연기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 못지않다는 것이 참 대단한데요. 한평생 연기와 함께한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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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